알렐루야 2월 17일 금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과 정신 그리고 모든 경제와 정치 입장과 여건을 사연들을 막론하고 무조건 통일왕국에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때에 따라 통일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예정하신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아비가 실족합니다. 요아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요아비가 이를 갈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마음을 정한 자였습니다. 일반 사람은 원수를 갚아도 요아비 위치면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아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는 다윗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을 원수로 규정하고 아브넬을 죽이고자 한다면 요아비는 군대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신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겠지요. 당연히 죽이고 싶겠지요. 그 심정을 다윗 앞에서 토해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브넬을 죽이고 싶습니다. 제 동생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 아브넬이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치밀 오르고 지금 당장 쫓아가서 죽이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제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아압을 더 치아하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 보지 않겠습니까? 큰 상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브넬 보다 그 누구보다 더 큰 공적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요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요아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 역사가 깨어졌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동생을 죽일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넬 시대 로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떠나고 싶었겠지요. 자기 밥상을 차리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야 되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 다른 어떤 좋은 곳에 가면 아 저곳에 가면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겠다. 더 잘 될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다 함정이고 다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섭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그러겠습니까? 죄가 많을수록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인처럼 상대의 허점, 상대가 죄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요압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저주를 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전에, 다윗이 저주하기 전에 사단이 팔짱을 껴버리는데 예, 발새불이 팔짱을 껴버리지 않겠습니까? 끌어내버리지 않겠습니까? 업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팔자가 꼬이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를 위에서 살고 집중해야지 그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이 되어야지 다른 혼인잔치를 넘보면 아니됩니다. 당장은 자기가 맞이하는 신랑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거릇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요하비가 혀를 깨물고 생을 마감했어야 합니다. 일생일 때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천운이 온 것입니다. 화가 아닙니다. 아, 나에게 이제 기회가 왔구나. 아버님을 죽여라는 게시구나. 그게 아닙니다. 천운입니다. 자기가 더 어떤이 되는 천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한 개개인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합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듣고 요하비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 그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중심에서 기도하는 섭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때가 되면 봄이 오듯이 자연의 섭리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또한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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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